오늘 이슈초대석에서는 국민들과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화순군수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던 때와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평생을 화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5년간 화순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민생 현장을 쭉 뛰어다니면서 군민과 함께했기 때문에 화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동안의 큰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별 화순군수로 뽑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화순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소통을 얘기하셨는데 소통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시면서 읍면별 순회 좌담회와 군민과 만남의 날을 갖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공약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50일 지났지만 오늘까지 해서 오늘 또 두 번 하고 왔습니다. 41번째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공문을 하면서 느꼈던 말을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화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집약해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국민과 소통을 쭉 이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에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역지사지 행정입니다. 공직자가 국민 입장에서 다가올 때 민원실을 갔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바라보면 훨씬 더 친절하고 또 국민들에게 더 소통을 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실도 사실 이제 팀장들을 전면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먼저 일어서서 맞이하는 그런 친절 행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그때그때 의견 들어서 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소통 행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군수님께서는 화순군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화순군의 미래의 먹거리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21세기 문화관광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두 번째는 화순이 첨단 복합 의료단지가 만들어지면 백신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사는 농업, 부자 농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네, 문화관광 백신, 부자 농촌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이제 돈 버는 농업, 부자 농촌을 저는 더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화순군에서 소득 장물로 샤인 머스켓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직접 먹어봤는데 알도 크고 정말 당도가 높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직접 우리 샤인 머스켓 이렇게 좋다 좀 홍보를 해 주실까요? 저도 이제 제가 도의용을 할 때 샤인 머스켓을 심었습니다. 200평 하우스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화순은 토질이 좋고 공기가 좋아서 샤인 머스켓 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까 막 보셨겠지만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끔 샤인 머스켓이 맛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샤인 머스켓이 돈이라는 농업입니다. 원래 이제 일본에서 개발했는데요. 돈은 한국 사람이 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순에는 수출 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우리 화순 국민들이 소득을 올리시도록 하겠고요. 샤인 머스켓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세일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인 머스켓 너무 잘 먹었고요. 아까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농촌 그리고 백신과 함께 문화관광도 꼽아주셨잖아요. 공직생활 하실 때 문화관광과장을 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화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화순 군청에서 문화관광과장 할 때 제가 화순에 있는 고인돌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문화와 역사 그다음에 관광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순 군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지역에 이제 무엇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고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꽃축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야생화축제 여름에는 장미축제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화순에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능주나 지금 도곡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가족 단위 체험관광객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화순에 와서 이제 돈도 쓰고 가게 하고 돈벌이 되는 화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고인돌과 꽃축제 잘 연관이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꽃축제를 좀 기획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기 저희 화순은 사실 남산공원에서 국화축제를 쭉 해왔습니다. 네. 금년에도 물론 이제 축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을 널리 알리고 또 고인돌 지역에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인돌 면적이 현재 한 70만평 됩니다. 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봄에 야생화축제를 기본적으로 10만평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축제가 남산공원보다 고인돌 축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광 인프라나 이런 준비 과정이 훨씬 편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인돌과 연관되는 게 뭐할까 생각하다가 고인돌 돌 사이에 우리 야생화를 심고 또 그다음에 거기다가 장미터를 만들고 국화를 심어서 꽃과 연관되는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축제장 입장료를 받아서 이 중에 일부를 지역화폐인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뭐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저희 이제 화순 국화축제할 때는 입장료를 사실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나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인돌 축제는 70만평 규모의 고인돌 위적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저희는 일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역 상품권을 다시 줘서 그분들이 지역 상품권으로 화순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그런 관광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꽃 축제장에서는 이 외에 다른 농특산물 같은 것도 좀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순에서 생산되는 아까 샤인머스켓도 있고 그다음에 복둥아,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커피도 화순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다. 우리 전남 면적의 절반 정도가 화순 도구기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또 도마토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화순이어서 그분들에게 농산물도 같이 판매하고 또 관광도 하고 또 화순에서 먹거리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에서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관광객들 와서 화순에 돈을 써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일석이조의 축제가 되겠네요.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가을이면 국화향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에서 열린다고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릴 계획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금년까지는 남산공원에서 국화축제를 합니다. 하고 준비가 다 전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장소를 옮겨서 고인돌 위적지에서 할 계획인데요. 금년에는 준비가 다 돼서 가을 축제를 정말 예쁘게 단장을 해서 국화축제를 멋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이 이제 화순 국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민의 날은 우리 한유음 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국민 노래자랑을 거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초대 가수를 초청해서 국민들의 한마딤 장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섭외는 송가인, 그다음에 남진, 지원이 이렇게 세 분을 지금 초빙을 해놓고 국민들이 화순 축제, 국화축제 금년에 멋지게 보시고 내년부터는 봄 축제부터 정말 야생화 축제에 멋지게 해서 국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지는 멋진 화순을 만들어가고 소득도 농산물과 함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문화관광과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관광 상품을 굉장히 아주 잘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전남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소멸 위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청년들의 유입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은 그래요. 청년들이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를 제가 공약에 넣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들이 우리 화순에 머무르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겠다. 그다음에 일자를 만들어주겠다. 이 공약을 넣었는데요. 집을 마련해 준 것은 사실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 있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화순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군에서 임대해서 재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주는 안. 두 번째는 LH같이 공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 아파트를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살 집을 만들어주고 일자를 만들어주는 정책. 그렇게 해야만이 화순에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을 잡아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영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노컬푸드하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잘 운영이 돼서 농촌 부자 또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복규 화순 군수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